우파랑 센터입니다. 루카이뉴스 여기 또 밑으로 내려가는 철 계단이 있거든? 아...왜 이렇게 계단만 타는 느낌이지? 루카이뉴스라엄 으...어지러워... 오...예... 이거 써야지 계단에서 50프레임이 나오네 은총... 은총 나왔다. 퍼스트웨이브 개 어? DPS는 더 떨어지네? 카드...에... 상자 어딨어요? 쭉쭉 오세요 저는 땅... 땅...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자 어딨어요? 여러분 모신 나강 쓰세요 이쪽 이쪽... 그리고... 물품이 이쪽... 아... 모신 나강 개... 저는 M1 쓰고 있는데... 마스크 스코프 3.4배율 나 12배율인데? 보신다면 어딨어요? 기능 좀 합시다 이거... 크리...크리 들어가면 3,000 들어가요 다 PS... DPS 얼마야? DPS 기본 1,500 아... DPS? 어... DPS 나오잖아 보기 그거... 린들레님꺼죠? 1,400 1,400? 낮은데... 크리가 떠야 돼 아...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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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어 뭐야? 헤헤헤... 뭐야? 우리 분이는 뭐야? 근데 지금 M4가 가장 좋은 거 같아 10개요 떨어질 거야 흐하하하 아리다리 그.. 오오... 오우... 오우... 같이 가요 왜... 오우... 머리로 간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그리트네 삼촌 족욕할만하겠다 이거 멋있나 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아 진짜 다섯 발 밖에 없어요 장전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랩 찍고 알려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아 인벤토리 인벤토리 아 근데 개꿀맨이다. 스탠다드 기어 있고 롤타블 오브젝트가 두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근처거든요? 이 근처에 아이템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기 아니야 아닐까요? 저거 책? 책 표시나는데? 여기 있다. 오픈 문을 따긴 땄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음식을 챙기고 있어. 베리킥 어 나는 안되지? 서바이벌 가이드 생존 교본 생존 교본 사냥인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포라웃 같다. 진짜 포라웃 같다. 세기말의 요원들 와 포라웃 어 뭐야 꺼졌다. 왜 남의 집 무레이더 부숴버렸는데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살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히 히 와 헤드 한방이야. 퀘스트 퀘스트 위주로 갈까요? 네 퀘스트 일단 하다가 파밍하다가 딱 그정 가죠. 저는 왼쪽이 좀 멀리 좀 가봐요. 여기 헤드 뜨면 한방입니다. 워 여기로 워터사 서플라이 지금 찍어들었어요. 어떻게 뭐 싸우고 있는데요? 저 에임 초록색으로 나와요. 아군 인대님 저기요 왜 싸우세요? 아 여시아 때리니까 조용해졌네 아 여시아 아 프레임 미친 아 프레임 40으로 잘 나오는데? 고정 40이야? 아니 고정 40은 아니에요. 들쑥날쑥거려 요즘 60에서 42까지 그렇지 진짜 최악으로 시비까지 나온다. 구나 아까처럼 튕기진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어 저기 저기입니다. 나의 재력은 한방이야. 개꿀이다. 끌어버렸네? 끝이에요 벌써? 네 태양 하나 뺏었는데 뭘까요? 아 잠시만 아 폐지 안졸래 흰색은 다 무시해야지 흰색 그거일수도 있어요 총알일수도 있어요 총알일수도 있어요 어디있어 아휴 포지티브 마스크 어디서 염장지이야 죽어라 와 다크전 가면 큰일나겠네 나는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미션이지? 어? 맨홀 뚜껑 인데요 뭐지? 맨홀 뚜껑으로 내려가볼게요 맨홀 뚜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고마워요 연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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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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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쓰레기장 스피라만 왔으면 진짜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슨 교전소 같은건데 적군입니다 와 헤드 한 번 썩쳤냐 아 진짜 스피드가 나간다 어우 시원하네 자, 자 돌릴게요 자 돌릴게요 아 이거 지키라는 소리네 지키라는 소리네 네, 이거 지키면 돼요 2층에서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양쪽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는게 상대적으로 이득일 것 같은데 어 저 파란색 떴다 뭐 어, 저기 레버를 또 돌리고 오겠습니다 어, 나 부지고 있어 저 파란색 떴다 으아 으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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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할게 위 위 위 어 방패 등족도 나온다 아 넌 헤드야 하 fi 정보 необход 위반적 위반적 크 nostril 나가는 길이 또 있을까요 아 이거 안되고 에 Blog 누가 나 더 한번 살펴볼까요? 아 루트 있게 이쪽에 뭐 초록색 떴다 오예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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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전되나? 와전되네 뭐가 없네요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너 어때? 뭐야 이거 재밌다 이거 베타인데도 갓게임이라니 근데 저희 뒤로도 납붙었나요? 저가 따라올네요 집도 있구나 갓갓갓 아 이쪽으로 올라가긴 해야겠네 갓갓갓 아 재밌다 캐스트만 해도 재밌네 어 미쳤다 디비전 나오면 레이모어 막아야겠네 아 이제 레이모어는 라이브러리에 서식하는 것인가 안 돼잉 아 그래도 새 오버레이터 나오면 좀 해봐야죠 한판하고 그냥 가다 버릴 것 같아 다시 디비전 하러 버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컴퓨터 좀 바꿔야겠다 여기는 어 박스다 세 입니다 엘렉트로닉 얼렉트로닉 여긴 없네요 아무튼 없어요 여긴 없네요 아 여긴 또 있어요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이렇게 루팅하는 재미 빠지면 안 되는데 흫흫 안돼잉 일렉트로닉 이거 조준할때 쉬프트 누르면 손이 바뀌네요 예 아까 전에 그 때 리빙님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이 분 울프님 극지적 요소된 것 같습니다 두건 키셨어 아닌가 두건 이거 아 이거 클릭하신거구나 오케오케 가죠 근데 지금 길은 없나? 이거밖에 없나 길이? 차도 못하고 딴것도 못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 여기서 맵 추가했다가 여기서 맵 추가했다가 덜덜덜덜 오히려 더 그렇게 될거 같아요 왜냐면은 좁은게 있으면은 다크존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레블이 있는데요 맵 누르고 뭐하면은 빠른이동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구요 앰포가 3백씩 3백씩 30발씩 찍히니까 9천대빙인데 AK1800 지금 무신나강이 헤드로 5발대빙이면 15,000이랍니다 종굴을 좋아합시다 네 난 시민도 살아 움직인다는게 정말 신중하게 저쪽으로 변신? 흠! 어? 지금 할 게 없네. 메디키 나왔다. 어? 여기도. 아, 엠포에 탄창 모드. 길거리에 가다보면 서랍장이 있거든요? 서랍장 여니까. 메디키 나왔어요. 홀. 뭐지? 일렉트로니 파. 간단히 무시하는 거. 일단 가죠? 왠지 저기 딱 넘어가면 저기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냐아냐. 아, 엠포에 탄창. 와, 진짜 프레임을 하면 너무 심한데. 끊기는 게 너무... 눈 때리는 거야? 눈이어도 40프레임 나오는데. 지금 60프레임 나오는데 끊겨. 자꾸. 내가 총 쏘고, 구르고, 뭘 할 때마다 끊겨. 자꾸.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서 또 스캐너 찾으려. 네. 스캐너 하나 찾았고. 스캐너 하나 더 쳐져야 돼요. 총, 총 하나 더 쳐져야 돼요. 박스. 스캐너 하나 더 쳐져야 돼요. 어, 이건가? 부트업 스캐너. 네, 부트업 스캐너. 오케이, 끝. 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똑같이 또 옥상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죠 뭐. 네, 맞네. 여기 옥상 맞아요. 야. 오, 칼망 저기. 여긴 것 같습니다. 아, 여기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여기. 뒤에 사다리 있는데요? 뒤에 사다리에요, 뒤에 사다리. 아, 여기 여기. 여기 사다리. 여기 사다리. 응. 헤드야? 와, 숨져. 와, 진짜. 와, 진짜. 제가 이 키 쓰면은 상대방 위치 보여요? 네 보여요 빨간 색깔로 해서 아 보이는구나 네 주변에 잘 보세요 가방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후이짜 후이짜 데이터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합니다 전송했어요 끝 미션 끝 오 파란색이 두개 빨리 레벨 7돼야지 뭘 삘거 같은데 정비 지정하죠 어 600이다 우리 잠시 좀 베이스좀 앞에 상자있네요 여기 어 클래식 AK 아 RPK구나 컴패스타 어 오오 파란색에 힘을 달았다 개이득 오 업글 다했어 너는 업그리즈 다했어요 전에 아 네 아 이거 별로구나 오 멋있나가 더욱 더 좋아졌어 잠시만요 저희 기지로 빠른이동 할까요? 빠른이동 어떻게 해요? 맵 누르고 그 우리 기지 누른 다음에 X자 아 그럼 그렇게 하죠 간다 X? 아니가? 네 눌렀어요 로딩이라고 합니다 X요? 아 오케이 패스트 트래블되네요 빠른이동 아 이거 살짝 로딩이 기네요 저 이거 아 됐다 로딩 이시한다 오른쪽 하나에서 팽팽 돌아갑니다 오른쪽 하나에서 팽팽 돌아갑니다 흐흐흫 돌아오긴 하네요 저도 안 볼게요 아 이거 뭐지 스태시 상자가 다크존에서 무기 받은걸 저기서 왔는가봐요 네 그거 헬기로 보내는걸걸요? 아닌가 네 맞아요 헬기 부르고 90초동안 헬기 기다리고 헬기 매달고 근데 매달때 쏘면은 진짜 개꿀잼일거 같은데 로딩이 안넘어가요 됐다 로딩 됐습니다 저는 아 됐다 무기 좀 팔아야지 아 너무 쓸모없는 무기가 많아 무기도 팔고 딴것도 하고 스킬도 찍어야돼 스킬도 찍어야되고 어? 무기가 많아진거 같은데 아 내 필요없는 물건을 다 팔아버리겠어요 일단 무기는 모으고 스킬도 찍어야돼 오 돈 2천원을 넘어갔어 오케이 에잇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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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1,100원이다 리콘팩 스크램블러 오 이제 상점에서도 파랑색 무기가 있네요 어 진짜? 로드 밴다 3페스트 3베를리로드 오 프루랏 오 끼고싶다 근데 너무 비싼데 레드닷 있는데 너무 비싼데 오 레드닷 천원 나 천원 넘게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살려 1,100원 에디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못한거 하죠 아 얘 이렇게 2천원이야 집 클리닉 드디어 다했다 음... 어떻게 사업이 필요하다 그룹 기업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오우... 오우예 오케이 저는 택티컬 스캐너도... 했습니다 택티컬 스캔이요? 뭐지? 택티컬 스캐너 턱 퍽 못하잖아요? 지금? 네? 네, 모디피케이션 했어요. 아, 모디피케이션. 저 클리닉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리고... 클리닉이 두 개밖에 안 되네요. 업그레이드가. 네, 클리닉 두 개밖에 안 돼요. 테크, 그니까 테크랑 테크랑 시큐리티는 못하고 메디컬만 메디컬만 두 개 배울 수 있고 테크랑 스캐너는 각각 하나씩만 배울 수 있고 이제 다크존 들어가라고 나오네. 스칼을 팔아야 하나? 저는 팔았어요. 네, 저는 웬만하면 총은 다 모으려고요. 총은 일단 수집하려고요. 테크, 그니까 테크의 힐을 탈출하기로 했어요. 테크랑 시클리티가 테크랑 시클리티가 테크의 힐을 탈출하기로 했어요. 테크의 힐을 탈출했기 때문에 체력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아이콘? 체력 옆에 아이콘이요? 방어구 보면 청아리 모양이 있고 메디킷 모양 십자가 있고 그 옆에 관전지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수칭인지 모르겠네? 저게 그거 아닐까요? 혹시? 능력... 능력 그거... 쿨타임? 쿨타임 감소? 아... 쿨타임? 그런 걸 것 같은데 제가 볼게요 제가 한몸 희생해서 레드닷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그립을 내려봅다 그립... 그립을 사야되나? 볼 수도 있네 제가 한번 레드닷 그만 먹고 샀습니다 젠장 엔포에이션 잠깐 내면 때려버릴거야 그냥 스카H랑 라이트머신건이랑 이렇게 들어야겠다 그냥 오! 레드닷 개멋져 와... 진짜 이제... 엔포다워졌다 오! 스크레이지... 파울해야되나... 스크레이지... 파울해야되나... 아... 옷 좀 다시 한번 바꾸고... 가야겠다... 아... 옷이 왜 이렇게 많아... 하... 미치겠네... 하... 미치겠네... 아... 옷이 왜 이렇게 많아... 하... 미치겠네... inho... 안전히 왜 이렇게 형 기 lama BETO 크랜... 저 wart... 아... 이게 아닌데... 아 plata... 아 plata?? 옷은 못파나요? 하... 아... 치aley... 크으으으으으으으W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네 안녕하栞화자랑 졸중하려 SnowOL 어, 레드닷 쌓입시다. 옷도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뭐 팔아요? 모르겠네요. 어, 안 팔려요. 아, 레드닷 닿아서... 참고에 뭐 넣을 수 있긴 하네요. 레드닷 닿아서 기본지어하다. 흠... 정말 수소한 거지만 기쁨을 느끼고 있어. 흠... 흠... 아... 아, 970밖에 없어, 나는 지금. 천 원 모아서 레드닷 샀지롱. 나중에 후회한다. 다크 존 가면 더 좋은 게 뜰 거야. 후회하겠지. 에이, 후회다. 해도 돼. 어, 뭐 찍으셨어요? 리빙님? 아, 지금 내 메인캐스트가 다크 존이라서 저쪽으로 이동하라는 거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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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닷이 좀 더 준비되네. 오, 괜찮은데? 아, 이거 줌을 바꿔야겠다.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사는 걸로 합시다. 하... 미치겠다. 이거 사야돼. 네. 아... 아, 근데 AI 진짜 깔끔하다. 아... 울프님 지나가는 거 찍혔어. 형. 내가 신상으로 산 레드 닫혀준기야. 어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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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누르면 줌 된다. 그냥 스코프랑 달리. 줌 되긴 해. 에임이 빨간색으로. 오, 잠시만요. 이거 부품 공유예요. 공유할 수 있어요. 릴리? 뭐야, 부품 공유되는데? 벌써 사기 아닙니까? 템복사야, 이거? 아, 아니네. 아, 아니네. 죄송합니다. 와, 방금 낚았어. 와... 그니까, 같은... 같은 부품인데 능력치가 달라서. 최소 낚시꾼. 최소 낚시꾼. 다사합니다. 나의 방패는 3개지. 이제 저희 다크존으로 가는 겁니까? 가볼까요, 일단? 다크존이 저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이상. 맵을 둘러본다거나. 데스로케이션. 다크존에 사람들 되게 많네. 저기 지금 제가 찍어보고 가실래요? 다크존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그니까. 머시, 머시 드롭? 네. 주황색 말하는 거지? 오케이. 사이드 미션 파트 1인데. 네, 리밍님이 늦으시네? 잠시만요. 예? 아. 아. 역시 레드 다시 파랑파랑 하니까 좋네. 아, 사람 너무 많다. 다크존에. 뭐가? 다크존에? 어. 다크존에. 아시는, 안사나. 너무 많다. 쏴야지 뭐. 형이 살려면 쏴야 돼. 틀릴만한 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겠는데. 근데 지금 퀘스트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네요. 다 막혀있으니까. 아, 나도 엠버의 수시간 장기 달고 싶다. 울프님 어디 가셨나? 아, 먹방 중이셨군. 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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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모드 잘 깔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 포클라운이 또 파티부하네. 3인 팝! 반동완화의 탄창 증가. 오케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못 꾸미셨어요? 어, AK다. 어디 갈까요? AK에 셔플러스다, 여쭈고. 나머지는 계런데도? 계런데도인가? 계런데도 콤파운드? 저기 이제 저거 메시 드랍하고 다크전 갈거에요 아마 메시 드랍 발견? 아 메시 드랍? 메시 드랍? 네 가죠? 네 갑시다 고고고 끼욱끼욱끼욱 오늘 후쿠기 남길 때 그냥 닥치고 사라고 적어놔야겠다 후회하기 싫어 그냥 닥치고 사야 돼 아 진짜 프레임 드랍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램을 바꿔 끼울까? 램을 16기가로 바꿔 끼울까? 나 램 8기가인데 나도 램 8기가야 램 8기가 어어 인텔 인텔 주세요 원기면 인텔도 먹고 어느 쪽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가는거 맞아요? 네 저기도 있다 릴치 서프라이 아고나고서 죽을게 아고나는 아니 왤 matter CK 아 디펜드 디펜드 사플라이구나 나가야되네 헤드 3점이나 레지다 별론데 레지다 별론 방금 깨달았어요 레지다 별론 레지다 별론 레지다 별론 레팅도 좀 하고 레지다 별론 레지다 별론 레지다 별론 얘 어딨어? 나머지 자랑을 소리하십시오 좋은 해석이야 잠시만요 이제 맵에서 다크 존 다크 존입니다 다크 존 진짜 가는거에요 미션이 다크 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갑시다 다크 존 가야지 울프님 잠시만 네? 호스트지 레스큐 호스트지 레스큐 엥 우리 호스트지 레스큐 어디다 가야되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이거 그 기록 재생하는거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가야 돼요 저쪽이대 이쪽 아니에요 네 이쪽 아니에요 하핳 하핳 아 저기다 와 헤딩이 진짜 헤딩 헤딩 받쳐 오 오 고마워요 아 와 헤딩 오셨었어 미친 휴소 아 아 아 제 방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래서 방패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방패야 오픈 오픈 어? 뭐 보셨다 호스티치 키 키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키 찾았어요 여기 뒤에 당연히 상자에 있을 건데 여기 상자.. 아 상자에 있다 헤헤 어.. 밀리터리 스카 똑같은 건가? 아 방패잖아 아 방패잖아 어 밀리터리 스칸데도 디피스가 서로 다르네요 저희 또 새로운 이모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잠시만 헤드샷 데미지도 다르고 아 다르고 어 다르네 아 쫓으기도 있다 피어.. 피어의 포인트는 다른 거고 피어의 포인트랑 남쪽으로도 있거든요 또 다 깨고 갈까요? 뛰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갓살트가 스트롱허드라고 지금 찍었거든요 여기로 패스트 어딨어요? 쩍 끝에 있어요 다시 가요 빠른 이동이 안돼요 1.1km 6.1km 저 따라오시면 되요 같이 가요 같이 먼저 가지 말고 에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죄송합니다 어디지? 아냐 아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딜레 너무 많이 갔다 같이 가 에이 구르기 구르기 압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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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를 죽이셨어 구르기 달 마시안 달 마시안 헐 헐 헐 뷔그룹 친구들 중이었어 옆구르기 옆구르기 앞구르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할수있나? 어 뒷구르기 할수있나? 어 뒷구르기도 되네 어 되네 뒷구르기 처음 알았어 뷔그룹님 빨리 오세요 아 근데 이거 근처에 벽있으면 안좋은데? 자꾸 붙어 뭐야 이거 웨이포인트가 갑자기 왜이렇게 많이 더 앗살트 스트롱홀드 저 갑자기 주황색 선이 안보여요 쏘지마 쏘지마 지금 탄약할게요 이거 레드다 엄청 안좋은거같애 일단 주워서쓰다가 응 하면 되지 없는거보단 나으니까 이래봐도 파랑색이라고? 여기 왠지 모르게 뭐있을거같지않아? 아가 뒤진데 아님? 아 보급보급 보급 뭐있을거같은데 없어요 총알보급 총알보급 없네 없네요 갑시다 레벨6에서 더이상 안오르는거같지않아요 우리? 아닌데 게이지 옆에 있잖아 오른쪽위에 난 왜 안오르지 아 오르긴 오르네 어 진짜 쥐도 죽네 쥐도 죽네 쥐도 죽는구나 길이 너무 길이 너무 너무 먼데 그냥 우리 다크존 가면 안되요? 다크존 아까전에 바로 뒤였는데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구 ㅋㅋㅋㅋㅋㅋ 깨잎 응 다크존갈等 영상 잠시 좀 끊어야겠다 이거 골목ube골목골목 이런 방번호가 주 Abraham 저는 감퀴러이거든요 안녕 아 미래의 공산이다 됐다 뭐지? 총 주웠다 빠른 길로 이동 여기 여기로 여기로 넘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저기도 저깄다 잠시만요 총 주웠다 오세요 오세요 이거 램이 엄청 먹는다 한대요 지금 램 엄청 많이 먹는다 한대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이 게임을 해야되요 아 그니까 CPU하고 그래픽카드 사는건 무리라도 램이라도 바꿀까 빨리 오세요 네 램이라도 바꿀까 진짜 어 여기 문 어 여기 뒤에 뒤에 어 여기 문있네요 어 워닝 워닝 여기 베타구역 아니래요 리빙 베타구역 워닝 워닝 베타구역 아님 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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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여기 상자 있네요 올라가셨어요? 예 어 툭소 블릿 어 툭소탄 소위탄인가? 네 소위탄인거 같은데 폭발탄 넣었는데 그 위층에 상자 많아요 얘가 물 못 가져가나? 오염된 물일 수 있으니까 안될걸 방사능물 거의 뭐 여기 무슨 책있다 오 총이다 저는 거기서 장비 나왔는데 총 총 아 글러브 땜잇 글러브 땜잇 글러브 여기 책있어요 여기 책있습니다 무슨 이게 또 무슨 책이야? 서바이벌 또 서바이벌이요? 오픈 카고팬츠 네 카고팬츠 원충이지? 네 다음 카고팬츠 잠시만요 잠시만요 충국경을 이제 팔수도 있긴 있나보네요 상점에서 팔 수 있어요 아 네 레벨 레벨 7대 끼는게 너무 많다 에이 별래 2.5라 가자 잠시만요 탄창 좀 받고 아 저거 쏘지마요 됐다 어 잠시만요 뭐가 하나 올라갔는데 아 아이템 갑시다 여러분 밖에 나오면서 꽃들이 반겨줄걸요 얘들 리스폰 되나보네 얘들 리스폰 되게 잘 된다 아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 흠 오케이 저기야 피네요 신발 좀 샀다네 호잇 옷에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여긴 rapt 여긴 버스 올라갔어, 저기 이렇게 가야지. 올라가시네. 월프님. 네. 잠시만요. 웨이 웨이 웨이. 총알 열쇠발라면. 일 라이플 써야지. 에이 잘 만들었다. 엔조님이 자꾸 월프님이랑 이 파티맨은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요? 엔조님이요. 게스트 클랜. 네라이님 말고 다른 분 한 분 있으시거든요. 납치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파티들이 한 사람씩 모자란가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다행인 것 같아. 빠르게 납치해도 다행이다. 납치 성공인 부분. 지렸다. 이제 슬슬 프레임 드랍도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정식 업데이트 되면 바뀌겠지. 그래도. 좀 더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진짜. 레미. 레미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데. 프레임 드랍만 아니면 진짜 살 것 같다. 어 저거 적인데. 일리미티드 리더. 리더 사살. 헤드 있으면 성격할게요. 아 이제 미지에 취한다. 제네 형. 보스인데? 보스 아닌가요? 보스. 우리 헤드를 누르면. Oh. 어? 슈퍼.. 슈퍼 90? 이거 나중에 나올 개 총 아니에요? 레벨 7? 그 슈퍼 90요. 저 버렸어요. 덮배보다는 좋긴 하네. 더블 배럴보다는 좋긴 하네. 희로폼. 아 아직도 레벨 7이 아니야 저는 육 막 빠지네요 저도 육 막 빠지요 저도 육 막 빠지 귀여운 강아지다 안녕 오 이거 폴사이에 나오는 강아지 어? 굿 이거 폴사이에 나오는 셰퍼드 아니에요 셰퍼드 셰퍼드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깨웠어 너무해 자 응 랍슨 싱쿱슨 해서 이제 우리 어디가 어 여기 사이드미션 하는 데 있는데 사이드미션 가보실래요? 멀리 온 김에 가셨어요? 오 찍었어요 아 근데 찍었는데 저 왜 그 주황색 줄이 안 보이죠? 잠깐 이쪽에 혹시 템 상자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줄러 아 있네요 여기 리밍님 혼자 질레비요 오 처음에 우리 그거 레벨 했을 때도 리밍님 혼자서 육 레벨 하셨어 오 왜 저만 이렇게 빠르죠? 빠른 성장 빠른 성장 빠른 성장 어 리밍님 혼자서 육 레벨 하셨어 리밍님 혼자서 육 레벨 하셨어 리밍님 혼자서 육 레벨 하셨어 딥페 데미지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빠르네 생각보다 좀 빠르네 아 구성통성색일 것 같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같이 가요 어 우리 리밍님 저희 너무 빨리 왔나봐요 버스 탈 수 없는 리밍님 타격으로는 유리창이 안 깨지네요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데 여긴가 아 매우 온건 어디에요 어디에요 다들 에? 추우 오세요 쭈욱 오세요 쭈욱 또는 앞으로 쭈욱 오세요 쭈욱 쭈욱 오세요 잠시만 같이 좀 가요 엉엉 어 잠깐만 푸드님 어디가 잡아야겠지 어 오른쪽 네 쭈욱 오세요 이거 탐험만 해도 경험치 주는 것 같네 네 여기 들어오셔야되요 파란색깔 넘으세요 네 넘으시면 못 찾으래요 지금 여기서 여기 왔던게 처음에 왔던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듯합니다 다른 다른 길이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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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여기 아니다 도대체 누굴 따라온거지 루프님 어디간거에요 뒤로 헬트를 다시 저쪽으로 누군가 막 뛰어가길래 따라가는데요 나은 Limb 천사이버 네 어디에 아주 오 에코바 레벨업 이거 보니까 레벨업 했다 템지 기름immer 경비 템지 그르보 금이작 저희 쪽이라 선생님 그르보 여기요 뭐지? 안녕하세요 여기 파란색 벽 넘으시면 돼요 에코 어떻게 가? 에코 파트 2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헤덜 룰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에프 누르면서? 뭐지? 사람들한테 가서 에프 누르면 이름 보이는데 여기 있다 얜가? 저 너로 만드셨어요 헤덜 룰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잘 못했니 뭘 해야 되는지 아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사탈터가 뒤로 어딨는데요? 다음 뒤로 사전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저거 오각형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까 울프님 가신 곳 아니에요? 저기 아까 울프님 가신 곳 아니에요? 오각형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까 울프님 가신 곳인데 울프님이 잘 따라가셨네요 아 걷는 것만 해도 재밌어 그러게 진짜 배경이 진짜 마음에 든다 생존 게임 생존 게임 되게 재밌어